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죠? 지금까지 우리는 AJAX를 이용해서 페이지의 전환 없이도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부분적으로 가져와서 동적으로 페이지의 내용을 교체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면서 페이지 단위로 머물러 있던 웹은 문서에서 확장되어서 본격적인 애플리케이션의 대열에 합류합니다 이것은 웹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놨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웹이 더 이상 문서가 아닌 것이 아니라 웹은 문서라는 토대 위에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좀 더 동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것을 얹은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웹이 다른 앱들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 검색이 되잖아요 검색이 되면서도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웹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할 만한 주제를 소개해 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AJAX는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XML을 살펴보지 않았죠? 우리 수업의 예제 리스트 파일을 보시면 콤마로 정보와 정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정보를 구조화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표현해야 한다면 이 방식에는 한계가 생겨요 이를테면 제목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 방문자, 날짜와 같은 보다 풍부한 정보를 표현해야 한다면 콤마만으로 정보를 표현하는 것은 어렵고 실수가 일어나기가 쉬워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XML입니다 여기서 XML을 소개하는 것은 다소 수업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다 보면 이거 콤마만으로는 너무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가 여러분이 XML을 살펴볼 저로의 찬스입니다 또 제가 XML을 다루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바로 XML의 경쟁자인 Jason 때문입니다 Jason은 XML과의 처절한 경쟁에서 승기를 잡고 있는 쪽으로 저는 보여요 좀 더 간결하면서 또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다루기 좋은 여러가지 특성들을 Jason이 갖고 있거든요 콤마만으로 데이터를 표현하기 어렵다면 XML보다는 Jason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사견이에요 왜냐하면 XML도 충분히 훌륭하고 XML만의 장점이 있고 실제로는 Jason과 XML의 역할이 겹치기도 하지만 좀 다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런 애플리케이션은 자바스크립트와 Ajax를 중심으로 해서 리더워드 없이 동작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이런 애플리케이션의 제작기법 이런 형태를 부르는 유행어가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줄여서 SPA라고도 합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매우 기본적인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했습니다만 이 검색어로 검색해보시면 여러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법들을 조사해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이 도약해 볼 만한 지점들이 좀 더 보일 겁니다 이를테면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로 대두되는 것이 PJAX라는 기술이 있어요 웹페이지를 리로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데이터를 교체하면서도 검색엔진과 같은 로봇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그러한 기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여기서 다르기는 좀 어렵네요 검색엔진에게 발견되는 것이 중요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면 PJAX로 검색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죠 또 최근에는 Progressive Web App, 줄여서 PWA라고 하는 유행어도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과 비교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에 좀 더 발전된 형태로 갈 수 있는데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 AJAX를 골격으로 만들어진 일련의 웹 애플리케이션들을 가리키는 유행어라면 Progressive Web App은 SP8의 기반으로 만들어진 웹에 오프라인에서도 동작하는 특성을 추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웹의 가장 큰 단점은 웹이 온라인 기반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는 동작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웹 기술들은 웹을 오프라인에서도 동작하게 하는 특성들이 대거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면 웹이 갖고 있는 언제나 최신 상태를 유지한다는 장점과 앱이 갖고 있는 오프라인에서도 동작한다는 장점만을 모은 환상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흐름을 부르는 유행어가 프로그레시브 웹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웹의 진화가 느껴지시나요? 과연 그 진화의 끝은 어디일까요? 함께 흥미롭게 지켜보시죠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또 여기 남아서 이후에 또 여러분들이 공부할 만한 후속 수업들을 만드는 또 준비하는 작업을 또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